아이고, 우리 정민이 일 잘하네. 귀여워. 너무 빨라요, 선생님. 빨라야지. 우리는 이것만 한 게, 맘마도. 빨마도, 맘마도 한 게. 자격증 들어요. 문제 온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조금이나 하나나 더 따야지. 그렇게 안 돼. 한 5, 6년 힘든가 봐요. 5, 6년이요? 5, 6년의 솜씨가 아니신데. 그래요? 5, 60년 정도 하신 거예요? 5, 60년이면 뭐. 배쪽 안에서부터 희까지? 너무 빨라요. 네, 이거는 애매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 에이스이신 것 같은데요? 에이스, 이건 에이스. 이제 다 앉아보고 없으니까. 저거 하나 있네. 얼른 가야 하나. 그런 천신으로 가야 돼. 아, 제가 갖고 올게요. 아, 저거? 여기 고구마 맛있나요? 여기 고구마가 맛있는 게 테레비에 나오려고 그래? 고구마 요즘 제가 되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많이 먹어. 여기 고구마는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저 오늘 집에서 2시 반에 나왔어요. 여기 오려고. 여기 왔어요?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어머님이 너무 동안이시다, 그러면. 아이고, 고구마 먹고 싶어. 고구마 먹고 싶어? 아, 네. 나는 우리 엄마 또래이실 줄 알고. 10년 젊어 보이지네, 10년. 이거 너무 맛있겠어요. 안 먹어봤어요, 이거? 응. 그러면 갈 때 예쁜 놈으로 3개 갖고 와서 딱 찍어 먹어봐. 그러면 맛있어. 더 가져가면 안 돼요? 오늘 일당으로 5개만 가져가. 다섯 개 오케이. 아, 근데 또 이런 경험을 언제 해봐, 살면서. 그래. 이렇게 또 감사함을 느끼고. 먹어도 더 맛있지. 진짜. 그 생각을 하니까. 알아버리니까. 응. 이 뿌리를 이런 걸 언제 구경해 봐. 이리 오세요, 형님. 내가 저기 장인, 장인 모시고 왔으니까. 아니. 올 때 짝꿍 온 양반이구만. 아, 어머니. 짝꿍이었던 양반이에요. 짜리 없어서 혼자요? 네. 제가, 제가 납치해가지고. 어머님 벌써 형님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이거는 뭐 고구마가 아니고 호박인데요, 이거는. 응? 이건 호박 아니에요, 어머니? 응, 호박도 더. 그럼 실 없는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시니까. 아, 네. 좀 영양가 있는 질문. 조심해줘. 네. 어머니, 속도가 제가 따라갈 수가 없겠어요. 어디에 따라올라 그래. 하던대로 시원해. 어머니, 그럼 저희 밥 먹을 때까지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빨리. 한박도 더 따지. 천천히를 모르시는 분이셔서. 야, 어머니 자기 일처럼 하시네. 그럼. 내일 같이 해야지. 닮아 놓은 사람들이. 야, 진짜 멋있다, 어머니. 우리 1만여. 1만여. 우리 1만여. 1만여. 그만해요. 이거 어디다, 여기다 놔둘게요. 벌써 한 박스 하신 거예요? 네. 오메. 또 하나 갖고 와 그러면. 안 돼.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앉으세요, 앉으세요. 고세를 못 참고 또 그거를. 어쩌다 그렇게 환상의 커플이 되신 거예요, 벌써? 고구마는 다 넣어, 째까난 거 봐, 넣어. 째까난 건 버리고. 응. 됐다. 됐다, 됐. 됐다, 됐다. 됐다. 자, 저희 또 어디로 갈까요? 정민아, 괜찮아? 재밌어요. 선생님, 저길로 갈까요,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집에 있었으면 벌써 아직 잘 시간인데, 저는. 굳이. 보람 차네요. 일 안 하면 나도 늦잔데. 그러니까요. 잘해요. 이런 건 못 할 줄 알았네.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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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재밌어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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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확실히 수확하는 맛은 있어요. 많이 많이 올라오고, 많이 많이 쌓이니까. 뿌듯함은 확실히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봐봐, 이거 봐봐. 이게 호박이야, 고구마야. 하나, 둘, 셋. 다 했다. 아, 씨. 야, 있나? 있나? 있나요? 어, 있나요? 어. 끝이 없는데.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니,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게 뭐라 해야 될까, 심리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압박감이 아, 힘들어. 이게 아니야! 박스가 70만 개 있습니다. 농협 가서 사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사 먹겠다. 이게 점점 말이 없어지네요. 말이 없어져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아까는 힘이 있었는데. 고구마가 이렇게. 고구마는 쉬워. 쉬운 게 아니구나. 쉬운 거야. 봄에 고구마 숨을 때는 더 힘들어. 심을 때? 심을 때는 엎어져서 오니까. 힘들어요? 괜찮아요.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다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또 힘이 나네. 이거 봐봐. 우와 언니! 진짜 크다. 우와! 이 고구마 쪄 먹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을까? 진짜 맛있어. 이거 꼭 먹으면 더 맛있고. 어머니, 고구마 줄거리 김치 담그실 줄 알았어요? 많이 담았지. 김치 담는 거하고 똑같이 담으면 돼, 양념을. 데치기만 물에다 살짝 데치는 거지. 이렇게 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야. 그럼. 방송국이 어디예요? TVN. TVN. 언니, 방송 언제 나옵니다? 목요일 날은 뭐야, 목요일 날. 8시. 40분. 반. 아침. 저녁이에요. 저녁에. 어, 신박한데? 이제 날짜가 있잖아. 아이, 그냥 매주 보세요. 아니, 안 봐. 아, 안 봐요? 먹는 것도 많이 먹어. 먹는 거? 선생님, 저희도 먹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 먹는 거 나오는 거 다 주세요. 그래요, 먹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 사람들.